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다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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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니다. 도저히 승자가 된다. 도저히 단독의 백마을에 맞춰졌습니다. 진짜 신기해 이런 소리인데 그때는 15라운드까지 했죠? 초창기에는 15라운드 하다가 이제 김두꾸 선수 3월부터 12라운드로 했었죠. 저희가 연습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. 우리 유명호 해설위원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맘이 돋네요. 자꾸 딴소리 하고 계시지요. 아니 좀 재밌게 해야 됩니다 해선도. 너무 정통을 안하고 저는 좀. 저보세요 화를 얘기한잖아요. 왜 지금 화를 하는 거예요? 머리가 자꾸 들어온다. 머리가 띵 받으니까. 이 선수들이 프로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게 낯선 게 많기 때문에 마음은 의원이지만 주먹보다 머리가... 역시 이게 좀 오시니까 달라지네요. 오시니까 명수 형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. 제가 뛸게요 선수로. 이제 3라운드니까 말이죠. 이번 라운드, 다음 라운드 두 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지란이 경기가 오래 지나면... 자 그러나 권투는 또 의외의 변수가 많은 경기 아니겠습니까? 아 그렇습니다. 어느 순간 어느 펀치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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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벤트 좀 양해, 여기서 하면... 자, 리드를 하고 있다가 또 카운트 펀치를 막 KO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. 오늘 경기에서 또 뭐 만약에 패했다고 하더라도 훈련이 남긴 해가지고 좋은 결과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저, 방경 씨. 경기 좀 중계직하십시오. 예, 동영상 경수. 방경 선수 형 형. 야, 접시라고. 놔봐주어. 아, 여기답게 심지어. 아, 라이트랑. 아, 라이트랑 죄송합니다. 아, 라이트랑 죄송합니다. 라이트랑 죄송합니다. 아, 재능이 형 동거하는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, 과장님. 수고하셨습니다. 어휴, 늦었어, 늦었어. 감독님, 늦었어요, 늦었어. 10명!